안녕하세요. 다같이 미술학원 다영쌤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또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특강 시즌이라 학생분들이 많은 개체와 질감을 연습하고 계실 텐데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질감을 보여드리기 위해 평소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설명 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영상을 준비해왔는데요. 색깔이나 붓질보다는 명도 대비나 질감을 위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질감은 바로 도금된 유리 장식품인데요. 흔하지 않는 질감인데다 두 가지 질감을 한꺼번에 볼 수 있어서 이 개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시작해볼까요? 이번 개체에는 유리에 도금이 되어 있는 장식품이라 유리 질감과 금속 질감이 같이 들어있어요. 먼저 유리와 금속의 공통점인 선명한 화이트부터 그려줍니다. 빼먹지 말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찾아주세요. 이번 개체를angled 이제 하이라이트와 빛색 베이스를 잘 깔아줬다면 어둠을 찾아서 그려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두 질감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금속은 하이라이트 주변에 어둡게 어둠이 잡히고 반사광을 많이 받는 반면에 유리는 하이라이트는 선명하게 보이지만 어둠이 많이 안 잡힙니다. 질감의 차이를 의식하면서 영상을 봐주시면 이해가 쏙쏙 잘 되실 거예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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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과 투명체의 묘사가 다 끝났다면 채색하면서 사라지거나 부족한 하이라이트를 찾아서 선명하게 화이트를 찍어줍니다. 반짝반짝 이쁘게 빠짐없이 찾아주세요. 반짝반짝 이쁘게 빠짐없이 찾아주세요. 반짝반짝 이쁘게 빠짐없이 찾아주세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귀여운 콧불소가 완성되었어요. 여러분 잘 따라와주셨나요? 힘든 시즌인 만큼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개체들로 힐링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보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이 즐거워할 만한 개체를 찾아서 예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